사모아 아까 충무김밥 먹은거 다 썼어 충무김밥도 어떠세요? 충무김밥도 어떠세요?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한 대 이번 제시화는 성편입니다 성편입니다 준비되셨죠? 네 준비됐습니다 성편입니다 영자랑 양양 끝말잇기 하이 성편 현유 양양 육성 양양 오진 양양 진실 양양 칠천 양양 창호 양양 시상 양양 상놀 넘넘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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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 소원 불타고 넘넘 황 연상 도대理 specially 왕 Communication 노노노노논 넘넘 공평 1분 2분 2분 3분 이번 3번째 게임은 94 대 94로 동점입니다 이번에는 점수 있죠? 자녀들이 동작으로 속담을 설명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 속담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긴팀에게 문제당 5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3점이죠? 100점 몇점? 100점 맞추려고 53점인가요? 제 몸무게 몸무게? 얼마 안 남았네 이긴팀에게는 6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60점 아들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렵다 어렵다 뭐지? 개발 개발 말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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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n booklet 말탈 살 말탈 꽃ино 타임 가리books 선넬들이 몸무게 원턱이도 다 comparing 몸무게 vic 우리 가 나무에서 우리 가 나무에서 그렇지! 빨리 빨리 온 눈 온 눈 온 눈을 발표해야 되다 새우 새우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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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 똘따리도 두들겨 나가있죠 샥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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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